아니 근데 이남기 씨 원래 꿈이 가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? 아 그래요? 그런 꿈을... 가수 생겼었지만... 네, 아니요... 저희 직선생들은... 노래를 어렸을 때 참 좋아했었습니다 아, 좋아하셨어요? 좋아했고 그래서 막 처음에 기타도 막 치고... 그래서 야, 가수 한번 해볼까? 장사의 꿈, 그 노래 한 번만 주세요! 부랑, 부랑, 부랑 꾸욱이... 거기에 꾸다, 거기에 꾸다, 이거... 장사가 되기 전... 장사의 꿈, 외사일 때부터 장사하는 느낌... 안 되면 그걸로 바꾼다, 이거... 장사의 꿈... 많이 봐라... 김동성 씨는요... 여진들이 운동 그만뒀다, 라는 설도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... 연골판이 없어서예요 수술을 이제 세 번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운동을 더 하고 싶었는데 연골판이 없어서 이제 그만뒀는데 그때 많이 이제 좀... 출연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이제... 매니지먼트랑도 계약을 했었는데 아, 나 봤던 것 같다! 뮤직비디오 같은 거 제가... 뮤직비디오 찍은 적 있죠? 네, 몇 개 찍었었어요 그래, 봤던 것 같다 그 클론, 클론의 난, 거기에 제가 나옵니다 아...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제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구줌 선배님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클럽에 왔어요 근데 내가 이제... 약간 이제 꼬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춤추는데 거기를 이제 들이닥치신 거죠 아... 그런 내용이 이제... 출연하셨군요 아...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음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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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